좀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, 이런 걸. 내가 무대를 왜 사랑하는지, 무대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. 이것도 잘해야 되고, 뭐 실수 없이 막 그랬었는데 때로는 힘들고, 때로는 뭐 아무도 못하고 울기도 많이 했지만 이런 순간순간들이 다 저의 중요한 순간들인 것 같아요. 무대 위에서는 알 수 있어요. 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. 더욱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분이에요.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. 저희만큼 저희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보내주세요. breve히 Illications 별빵 두번째 boarding 밤